나 오늘 이겨부쿠다 이겨부쿠다 나 오늘 해부쿠야 서귀포시 홍보대사 춘천 홍보대사가 또 있죠 중국 회사 홍보대사 내 고향을 걸고 각 지역의 편심을 차지하기 위한 대격돌 지역 홍보대사 특집입니다 전라도 하면 저를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 가면 난리가 나요 저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 없지 않을까 말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진주시 홍보대사를 한 지 4년 차거든요 우리나라 최고라고 들어요 손잡고 손잡고 바다에 비쳐 놓은 내가 파도에 비쳐 서울시 홍보대사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서울시 홍보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맘 오는 속을 보라 이긴 사동 그 사람 종로구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서울시 홍보대사 수고하겠다 수고하겠다 수고하자 슬리핑 수고하자 수고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